여보세요? 저 지금 어딘지 맞춰보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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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았어요? 진짜 어떻게? 우와! 제 마음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. 전화받으려고 휴게실 잠깐 나왔어요. 도서관은 휴게실까지도 조용해요. 손이요? 아 컵라면 끓이다가 손 데인 거요? 이제 안 아파요. 하나도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마요. 그쪽은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물 끓일 때 조심하세요. 아니면 아예 요리용 장갑을 끼고 하는 건 어때요? 귀찮겠지만 손에 상처 남는 것보단 낫잖아요. 아까 동기가요. 동기가 휴대폰 보면서 무슨 테스트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대답해 줬더니 이게 사실 성향 테스트라고 너는 M이야 하고 엄청 웃는 거 있죠? 전 근데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M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웃는 걸 딱 그만두는 거예요. 그러더니 진짜? 진짜? 하더니 또 웃어요. 전 진짜 몰라서 물어봤던 건데 그렇게 웃으니까 제가 이상한 것 같고 제가 무식한 건지 아니면 유행어인가? 아, 저 지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. 자리 5분 이상 비우면 자동으로 퇴실 조치되거든요. 얼른 연장하러 들어가야겠어요. 또 전화할게요. 자리 6분 이상이